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뽑을 것은요. 대구 왔습니다. 대구에서 첫 번째 일정을 이제 조아현 동생 내에서 제2복권 촬영을 했고 뽑기는 이게 처음인데 대구 상인동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 뽑기가 스타벅스 음료 쿠폰 예전에 부산에서 한 번 뽑은 적이 있었죠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아무 음료 모든 사이즈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탑을 싸려고 싼 건 아니고 앞에 저 시계가 하나 바닥에 있었거든요. 와래를 쳤더니 저렇게 걸쳐버렸어요. 출구통에. 그래서 탑이 한방에 완성이 되갖고 하나를 뽑았고요. 쿠폰 한 잔. 그 다음에 막판에 저렇게 이제 딱 걸쳐나갖고 여기서 부터 그냥 할게요. 늘 촬영 습관을 안 기르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각이었는데 보통 저렇게 출구에 좀 종종 얹혀지긴 하더라고요. 이제 목표는 사실 이거 바닥에 있는 저 쿠폰이예요. 요 끝에 잡아갖고 앞으로 좀 떨궈 줄게요. 어차피 놓는 범위니까. 다섯 장 뽑아야 돼. 스타벅스도 24시 안하네. 24시 안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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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시 안하나? 25시 안하나? 25시 안하나? 25시 안하나? 25시 안하나? 25시 안하나? 탑이 너무 좋아 어 안넣네 놓는거는 왜이렇게 좋지? 여기 원래 앞으로 끌고 오려고 했었던거거든요 이것도 잡으면 나올거 같은데 알만 잡으면 이건 한번 보자 아 뭐야 잘 낀건가? 얘는 별로 들고싶지 않아요 얘 잘못 올리면 다 무너질거 같아가지고 최대한 이 음료쿠폰 위주로 좀 뽑은 다음에 좁게 들게요 두발 끼고 요 밑에 하나 받쳐주고 얘가 뒤집어주면 돼요 들어가 아 안나갔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오케이 여기 지금 휘어진 발만 여기 지금 휘어진 발만 가하씨 가하씨 횟수 한번 날... 저기 아끼라다가 이두주도 아닌게 되어버렸네 어 얘 무너진다 밑에 경고하지 못해요 지금 아 comedy 음 아직까지는 제가 이기고있는거 같아요 아 저 조그만게 들어갔었는데 오 안돼 밀어 그대로 오 꼈다 어깨 걸었네 이거 안 떨어질 수도 있는거 같은데 좀 있는걸 꺼내자 얘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위험한 애야 여기 지우개 들었잖아 무거워 그러면 무게 무게 이거야 여기 가까운데 스타벅스 있나던데 아까 오다가 보긴 했는데 맥도날드 앞에 있더라구 좀 부실해졌어요 저쪽 오른쪽에 이러면 좀 잘 껴야돼 아예 잡을때 말 좀 많이 해줘야 될거 같아요 바로 위에 스피커가 있네 화이팅 아예 잡을때 아예 잡아두세요 아예 아예 눕지좀 마요 제발 아팜 무너진다 아예 얘 갈아야돼 이거 금세 이거 다 상태가 안좋아 이거 BTS는 왜 아냐 큰일나 저작권 illon 아 한 발 꼈어 보통 여기서 쿵하고 놓거든요 거의 저게... 아... 이게 썰어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끼워서 갖고 가는게 최선일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? 들어갔다. 좀 길게 끌고 가죠 가져가는 말이 아니었네요 막판 야... 이게 마지막에 자 여기 스피커라서 잠깐 멈춰놓고 이게 안올라갔으면 사실 안하려고 했었는데 가져왔... 여기 살짝 눕혀가지고 기울여서... 정면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집게를 살짝 눕게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게 하는게 훨씬 더 끼우거나 끌고 가기에 좋아요 할게 없네 이제 저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들어갑시다 이거 제일 의미없이 잡는게 지금같이 잡는거 끼지도 않고 그나마 여기는 발이 좀 다 부부러져 있고... 아... 잠깐만... 아이고 아이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거... 잠깐만 카메라 좀 닦아드려봐봐... 이거 이미 복귀해가지고 안될거 같은데... 아이고... 벅벅하네... 많이 나왔네 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 몇 명이야 한 명 못 먹네 가위바위보 해야지 뭐 부산에서도 그랬어요 하나 모자라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었거든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요거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